안녕하세요. 판례원고문장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원고의 형사 의료법인을 인수한 비의료인의 병원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49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이고 특별권 위반 사기사건입니다. 피고인 상고인인데 파기환송됐죠. 피고인은 의료법인의 최불인공을 대남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운영권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의료법인 기관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는 걸로 기소가 됐고 원심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문제는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보이냐. 이게 유사한 판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에 나온 거죠. 개인 명의로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 판단하는 기준 주도적으로 했냐 어땠냐 실질적인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 또는 인수하는 형태로 형태로 병원들을 운영할 경우 이 경우에는 그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외형상의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을 적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한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든지 주조돌이 했다거나 재산을 일부 유출했다거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인정되지 아예 않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해 유출하는 경우가 해당돼야만이 이런 의료법인 형태의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립 과정상의 하자라든지 재산의 일시적 유출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설립 과정상의 하자. 뭐 내기로 했는데 안 됐다거나 또는 뭐 일부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채불임금을 인수하면서 의료법인 인수했고 이사의 결의 없이 법인 계좌의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이 법인 재산의 유출 정황 자체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겁니다. 즉 법인 재산의 유출이 심각해서 결국은 그냥 이 의료법인 자체가 형용화되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 운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료법인 형태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매우 늘어날 겁니다. 이사권 판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원합의체, 2023년 7월 17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급여 등을 통한 법인 자금의 유출은 사실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도 그 판결을 보면 동업자와 자기처, 동업자의 처한테 고액의 고품급여를 지급하면서 가져갔지만 이 정도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의료법인 형태를 아까 이 사건은 인수하는 방식으로 했죠. 건설회사가 아니면 대표가 병원, 공사생 못 받았다고 해서 병원을 통째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그냥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도 급여를 높은 정도로 해가지고는 의료법 위반 안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을 보면 결국은 의료법인 형태의 수익 유지의 병원 운영이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될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과연 이걸 인정하는 게 맞는지 여기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소수 의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판결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